토스1 토스1은 구소련의 220mm 또는 열압력 탄두를 사용하는 24연장 다연장 로켓 발사기입니다. 열압력 탄두는 적군이나 경장갑 차량 등에게 불지옥을 선사하며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. 브라티노라는 별칭은 톨스토이가 피노키오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 속 목가 기념의 이름인데요. 피노키오의 긴 코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어 이런 별칭으로 불리운다고 합니다. 토스1은 2차 체첸 전쟁에서 악명을 떨치며 그로즈니의 악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. 시가지의 엄폐에 있던 체첸 방군을 향해 토스1의 열압력탄을 발사하여 그 일대를 완전히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.